동해안 전략도서 방어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울릉도 소대급 전지훈련에 투입된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울릉도 지역 주민들의 일손을 돕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1사단 신속대응부대 장병 20여 명은 울릉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을 찾아 노후된 시설물 정비와 생활 폐기물 정화 활동을 했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포마을의 농가를 찾아 취나물 채취와 잡초 제거 등 주민들의 밭일을 도왔습니다.